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목요일은 전국이 맑고 덥겠습니다. 여행길 날씨 걱정은 없지만 햇볕이 강해 자외선 차단 꼭 하셔야겠습니다. 목적지인 대마도와 후쿠오카 역시 맑은 하늘이 전망됩니다. 여행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선박 운항지수 살펴봅니다. 북항로는 종일 2단계가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바람이 다소 불겠고요. 파도는 1m 정도가 예상됩니다. 여객선 정보 알아봅니다. 대마도의 이즈아라로는 한 척이 출항하고요. 히타카츠로는 세 척이 대기 중입니다. 뱀말미는 보통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트로를 제외하고는 아침 시간에 출발하기 때문에 바쁜 아침에 식사를 거르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공복으로 탑승할 경우 멀미 우려가 있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하시고 여행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대마도의 맑은 하늘 아래 입항하겠습니다. 즐거운 여행길에 날씨도 표정이 좋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요. 선선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겠습니다. 후쿠오카로는 세 척의 배가 준비 중입니다. 오전에 출항하는 비트로를 이용하시면 정오 전에 후쿠오카에 닿겠습니다. 이어서 배말미 알아봅니다. 오전 비트로는 나쁨이고요. 2호에 출항하는 배들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승선 전에 과식과 음주는 피해주시고요. 배여행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멀미약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가 예상되고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에 구름이 조금 보이다가 오후에는 해가 모습을 드러내겠고요. 금요일까지 이어져 맑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 또한 국제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